불린 선거 이제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데 모두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체제를 지키는 일은 공공제지 않습니까 자기의 개인의 이익과 별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냥 방탄을 해주면 좋은데 아니면 내가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공공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중국적자나 해외에 사는 예비군들이 전쟁 발방과 동시에 여러분들 비행기를 여러분들 갈아타고 이스라엘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민족하고 그냥 한국 민족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학적으로 공공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임성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무임성자 대신에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이게 강하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특히 지식인 가운데서도 중국 공상당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그런 글을 계속해서 쓰는 분이 지금 캐나다 맥메스터대의 역사학을 가리키는 송재윤 교수입니다. 송재윤 교수가 한 번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본인이 연재하는 슬픈 중국이라는 데서는 간간히 이야기했지만 이 조선 칼럼은 조선에서 가장 여러분들 지명도가 있는 가장 중요한 칼럼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칼럼에서 송재윤 교수가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 이걸 게재한 겁니다. 조선이 이걸 실어준 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특히 송재윤 교수가 이렇게 글을 실어준 것에 대해서 참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계는 지금 디지털 선거를 우려한다. 여러분 선거에 일단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한국의 컴퓨터 1세대 육군사관학교의 여러분들 교수를 지냈던 1세대 분이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출연해 가지고 그냥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를 통과한 그런 숫자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인상적인데 아주 글을 참 잘 썼네요. 80% 이상 국가가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선거의 편리성 면에서 한국의 사전특별제도는 세계적인 제도다. 이렇게 1959년 생으로 서울법대 7구 학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저는 선거 범죄집단의 수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괴수라고.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편리성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는 편리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성이 중요한 거죠. 반나절 정도 선거 결과가 늦게 알려지더라도 전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죠. 무결성인 겁니다. 2022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을 이유로 베를린 지방선거의 전면 무효를 선고했다. 이런 기계를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선관위가 저지른 선거 범죄를 옹호 은폐하는데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사들의 엄청난 기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법관인 조재연 천대엽 이동훈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 안철상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음에 을사오적 정도의 반열에 오르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용인하는 공범관계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이 송재영 교수님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에서 사전투표에서 통신장비의 usb만 꼽아도 선관위의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 usb를 꼽아 가지고 조작값을 세팅했다는 그런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부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혀명은 실로 무책임하고 몰상식하다. 내부조력자가 아니고 내부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다 했다는 이야기는 조작 업무를 외부의 이름 위임하더라도 내부에서 다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포트번호나 다 이런 개방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형상보건투표용제를 썼다고 해명했다. 세상에 그런 종의도 있는가 있다 한들 왜 하필 일부 투표제에만 그런 종의를 써서 자연스러운 투표현적을 없애려 하겠는가 선관위의 공적신뢰는 벌써 무너졌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실상이나 실태가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같은 숫자 조작의 증거물 재금표장에서 등장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 전체를 통과를 한 그런 증거물들이 그렇게 대산처럼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는 데 대법관들이 적극 여러분들 협조를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qr코드를 합헌을 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합헌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국가의 여러분들 안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한 줄도 여러분들 기사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의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호만 대한민국이지 주권은 선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냥 그야말로 저가 볼 때는 나라가 망한 나라다 이렇게 불러도 하나도 손상이 없는 그런 과장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교적 이제 외부에 있기 때문에 송재훈 교수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디지털 전체주의가 세계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무조건 컴퓨터가 여러분들 투표 과정에 도입되게 되면 모든 것은 조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를 통과한 모든 숫자는 다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전산망의 치약성이 낱낱이 발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비급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허우대만 여러분 멀쩡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 아니죠 대한민국 역사상의 시시비비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참 그 박정희 대통령 자그만한 분이 뭡니까 얼마나 일처리하나 야무지게 했습니까 그 덕택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놈치고 여러분들 일 제대로 처리한 놈이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해외 순당이 뭐고 사우디가 갔으면 수십조 정도 끌어오고 그거야 다 기업들이 한 걸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대통령 공으로 돌리는 거고 대통령이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여러분들의 수호자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입을 오랫동안 꾹 다물고 있기도 힘든데 그 정도로 여러분 다물 정도 되면 대통령 그냥 직책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아치도 아니고 사기꾼입니까 도둑놈입니까 내 눈에는 양아치처럼 보이거든요 선거를 본인 여러분 제임하에 세 분이나 도둑질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들 윤석열이 합바지로 여기 쓰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역대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가 여러분들 부정선거로 이렇게 그렇게 그냥 점철됐는데 그걸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것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자분들은 좀 섭섭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대통령 책무가 뭐냐 이야기죠 대통령은 뭐 하려고 있는 거냐 이야기죠 우리 헌법 66조의 대통령은 나라 지키는 최후의 이런 보루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선거 사기 세력들을 위해서 국가가 여덟 번이나 부정선거를 공격을 당했는데 그걸 입을 다물어 그걸 입을 다무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이 여러분들 말이지 제가 동갑내기로서 참 한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제가 7, 9학분이고 60년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7, 9학분이고 60년생이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그냥 좀 섭섭하고 여러분들 좀 이만큼 치밀어 오더라도 그냥 억제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나는 서울법대 이름 입학할 정도의 성적은 안 됐지만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사는 것은 사람이 도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도리를 지켜야 되고 가장이 되면 가장의 도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선거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무과 어렵습니까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기에는 수개표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표를 도독질하려고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컴퓨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를 도입하고 이런 벨지트를 다 했지 않습니까 무역의 여러분 세계 교육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한 9위권 10위권 국가인데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투표는 표를 세는 건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거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애간장을 태울 정도가 되니까 참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세금 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입니다 이완용이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완용이는 그 당시에 개화가 돼 가지고 도저히 조선이 안 되겠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옳은 일은 아니죠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멀쩡하고 참 괜찮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죠 전체주의 국가 일당 지배체제를 선거를 훔쳐 가지고 할 생각을 하니까 그걸 훔치는 놈이나 그걸 덮는 놈이나 그게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이지 대만에서는 투표가 끝난 투표소가 10분 만에 개표소로 변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용도 절약될 거고 자원봉사자를 모으면 수십만 들의 여러분들 다 지원할 겁니다 개표 결과를 하루나 이틀 빨리 알리고 전산장비를 써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디지털 명신이고 속도 안에 미망이다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개표할 때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이제 행안부가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관여했지만 자원봉사자 모으면 사람들 다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투개표 과정에 참여할 겁니다 중국 사람 쓰지 말고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 선관위는 무슨 기관입니까 선거범죄집단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여러분들 8번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선거범죄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용빈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거범죄집단의 괴수이자 수개다 윤석열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관이 이런데 괴수를 임명한 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짓들을 해야 되지 여러분 선거가 뭐하는 겁니까 그냥 한 장 두 장 샘 뭔데지 않습니까 홍길동 한 장 인격증 한 장 이렇게 샘은 거지 않습니까 대만식으로 그렇게 우물정자를 써가며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도독질을 하려고 그런데 뭐 지금 도독질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한민국을 다 먹었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뱀 아가리로 따지면 대한민국 체제가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3분의 1 정도로 이르면 아가리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 아가리에 들어가는데 윤석열이나 김기현이 협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자 자 자